원치 스테이 위드 미 내게로 와 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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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진짜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젤리가 너무 좋아 그냥 하리보 곰돌이 젤리 색깔별로 있는 거 특히 흰색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초록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초록색 초록색 맛있지 노란색으로 알겠어요 흰색이 뭔가 빨간색을 제일 누가 체감상 쫄깃 이 번호가 뭐있다 저는 9번입니다 안 물어봤다 요다야 이야이야오 스시 와 얘기했잖아 스시 와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아 내가 소시지 할게요 그럼 소시지 할게요 아 소시지 할게요 아 나 붙어우 나 붙어우 나 붙어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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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3탄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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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 2탄 정우야 인사해 안녕 템에 1탄 10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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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함부로 손잡아도 되잖아 함부로 손잡아도 되잖아 함부로 손잡아도 되잖아 함부로 손잡아 함부로 손잡아 멀리 날려 고결 금방 자려 고결 고민 중시 고결 멀리 날려 슬픈 커피 고결 한글 세월 고결 잠깐 막은 고결 멀리 날려 고결 금방 자려 고결 멀리 날려 슬픈 커피 고결 꿈을 세월 고결 잠깐 막은 고결 디테크 네 8월 1일부터 미버스를 통해서 네 네 8월 1일부터 미버스를 통해서 네 네 8월 나 원치 스테이 내게로 와 입은 아니라 해도 눈은 날 원한다고 말했잖아 원치 스테이 이제 오피셜 트레이저 메이크업 컨텐츠야입니다 8월 1일부터 너 노 바로 위로 눈이 아니라 해도 눈은 날 원한다고 말했잖아 원한다고 말했잖아 안다고 눈별 값춘이 눈별 값추뉴어 귀에 눈별 값추누 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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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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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다 치겠잖아 하루 종일 다 치겠잖아 어.. 그렇게 했어 자 바이 바이 날 스치듯 불어오는 작은 바람 소리마저 난 널 떠올리며 울어버리겠지 미치도록 네가 그리워서 너의 기억이 주루루루루룩 Thank you for watching this clip It was prime and impressed like 널 사랑하는 거지 널 사랑하는 거지 널 사랑하는 거지 어 그날의 우리 모습은 너네 나 완벽했지만 돌아서 나온 척 또다시 Falling Falling 그대또 나와 같은 슬픈 표정이 lijk 아 너빇